네, 이어서 제주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부지안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흥란 개체가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관련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부지 내 한천을 끼고 있는 산책로입니다. 사람 발길이 닿는 곳 옆으로 곧게 뻗은 식물이 눈에 띕니다. 자주빛꽃도 보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대흥란입니다. 이 일대에서만 21개 개체가 확인됐습니다. 대흥란은 국내 서식지가 드물고 있다에도 대부분 50개체 이하 소수 개체로 존재합니다. 멸종위기 2급의 대흥란 군락지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지에서 발견되면서 관련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흥란 군락이 뒤늦게 확인된 것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던 반증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오등봉 공원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봄, 여름철 식생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조사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계절 조사가 제외된 데다 전문조사기관 보고서가 누락되며 환경단체와 도민들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오형훈 도정도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들며 공익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이번 멸종위기종 발견이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